안녕하세요. 폐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11월 3일자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 작성한 편데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13세대 CPU가 새로 나왔죠. 13,600K, 13,700K, 13,900K를 표에 수록을 해뒀습니다. 두 번째 보드 가격 많이 상승했거나 품절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표에 보드 가격이 잘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 가격 일일이 다 변경을 해뒀고요. 마지막으로 싱글성능이나 멀티성능 시네벤치 20기준으로 제가 작성하고 있었는데 최신 버전인 23기준으로 전부 리뉴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보기가 좋은 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과연 이번 달은 어떤 CPU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표를 보면서 알아가보도록 하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상위 CPU는 13,900K가 영광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790X가 최상위 CPU였는데요. 13,900K가 이거보다 게임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다 싱글성능도 한 10% 정도 좋고 멀티성능도 소폭 좋습니다. 다만 뭐 이코 활용률이 약간 떨어지는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790X가 멀티성능이 살짝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뭐 작업이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확인해보시고 최상위 CPU를 작업용으로 쓴다 그럴 때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이밍으로 쓴다 그럴 땐 당연히 13,900K가 좋긴 합니다. 다만 13,900K는 3년 순행으로도 온도를 찾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다소 전성비가 790X보다는 떨어지니까 그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10만 정도 싸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최상위 CPU를 산다고 했을 때 13,900K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메모로보도 조금 더 잘 되고요. 어쨌든 두 제품 다 가성비는 쥐뿔도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와 거리가 머니까 진짜 저는 컴퓨터 가지고 밥을 벌어먹는 사람입니다. 하는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13,700K를 보겠습니다. 13,700K는 렌더링 인코딩 그러니까 멀티 성능 가성비는 무려 전체 제품 중에서 5위에 속합니다. 매우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0만 원 정도의 기존 인텔의 최상위 성능인 12,900K에서 이 100만 원짜리도 이기는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것보다 좀 쌌던 이 70만 원짜리 12,900K도 훨씬 이겨버리죠. 이 정도면 꽤 큰 차이잖아요. 딱 봐도 10%가 넘는데 한 15% 차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멀티 성능은 확실히 좋게 뽑혔다고 보면 됩니다. 경쟁상의 7900X보다도 약간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고 그보다 착한 가격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확실하게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는 좋은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근데 다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이 최상위 일체형 순위를 쓴다 그러면 게이밍이든 아니면 렌더링 인코딩 돌리는 아주 고부하 상황에 그런 경우에 속하더라도 쿨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쓰는데 불편함이 좀 덜할 것이고요. 싱글 성능도 충분히 빠릿하고 게이밍 성능도 13900X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2% 정도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가신다면 괜찮은 게이밍 성능 괜찮은 작업 성능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 가성비 순위는 다소 좋지 않습니다. 28개 제품 중에서 15등이니까 중간에도 미치지는 못하겠죠.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 사시는 게 좋은 CPU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7900X는 아무래도 13700K를 비교하면 빛이 많이 바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권장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이 호환에 가까운데요. 가격 좀 더 비싸거든요. 심지어 보드 가격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은 전체 가성비도 별로고 어느 항목이든 가성비가 다소 떨어집니다. 10900K에서 지금 사시면 호구죠. 살 필요 전혀 없고요. 10900K도 지금 사면 호구죠. 이거 14700K랑 비교해보면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맞죠? 멀티 성능 10% 조금 넘게 좋고 싱글 성능은 거의 동일하고 게임 성능도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멀티 성능 10%에 30만원의 투자 비용을 태운다. 쿨러 가격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태워야 돼요. 그건 멍청한 짓이죠. 이거는 진짜 12900K 새거 살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950 한번 볼게요. 5950 아 가격이 조금 더 내렸는데도 메리트는 없습니다. 지금 와서 5950X를 새 제품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고로 사실 때나 약간 메리트가 있다 정도일 것 같고요. 특히 B50 가성비 좋은 모델이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왔던 13600K는 진짜 살만한 제품입니다. 전체 가성비 보드 포함해서 종합순위는 7위 정도고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무려 2위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건 5600밖에 없어요. 5600 말고 그 다음으로 렌더링, 인코딩 여러분 영상 편집, 음악 작곡, 혹은 영상 변환 아니면 게임을 모바일 게임을 여러 개 실행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다중작업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개발자가 쓰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게임 개발하실 때 사용하는 툴이 윈도우 쪽에 최적화가 돼 있다면요. 하여튼 간에 13700KF는 폭넓게 법령적으로 사용해도 가성비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계속 추천모델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런 i5 치고는 다소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세대 12900K와 거의 동일한 스펙을 보여준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공내로 쓸 수 있는 마지노선 제품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13600K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세대 i9, i7 아시죠? 사시면 블랙말랑카우 5800에 3D 어? 선생님 추천 목록에서 뗐네요. 이제 이거 좀 별론 가보죠? 하실 텐데 뭐 전가로 하면은 조금 메리트가 없긴 한데요. 여러분 한 15만원 16만원 괜찮은 보드를 얻을 수 있고 지금 보니까 B660MOL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15만원짜리 보드로도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전력소 별로 안 높아서요. 자 그렇게 짜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할인을 살짝 하더라고요. 49만원까지 뭐 그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여전히 살만한 제품은 맞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얘는 순수한 게이밍 성능만 매우 뛰어난 제품이에요. 보시다시피 140% 게이밍만 매우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좀 아깝게도 이게 게이밍을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면 멀티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신거성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추천목록의 넉찬이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게임을 하는 분들이 사기는 괜찮다. 요즘 추천목록을 볼 수 있지만 다용도로 PC를 사용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 해서 이번 달에는 13세대 13600K도 나오고 하니까 추천목록에서 빼놓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괜찮은 제품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5900X입니다. 5900X 멀티 성능이 꽤나 괜찮은 편에 소카죠. 이게 200점 칸당칸당하게 딱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가격적으로도 나쁘지 않긴 한데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가격이 겹치는 놈이 있어요. 뭐 있죠? 13600K가 있어요. 13600K와 5900X의 권장보드의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쿨러도 거의 비슷한 등급을 써야 돼요. 게이밍 성능도 13600K가 좋고 신거성능도 이게 좋고 멀티 성능도 이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살만한 제품 아닌 거죠. 그 다음 7700X와 13600K 보겠습니다. 7700X 나쁘지 않죠. 게이밍 성능 13600K보다 FHD 기준으로 보면 소폭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거성능도 별로 안 떨어지고 다만 멀티 성능은 다소 하락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엎치락디치락인데 문제는 가격인 거예요. 가격이 59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빠지면 혹은 15만원 정도 빠지면 살만하다 정도까지는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이 가격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0만원 후반 40만원 중반 내려올 때까지는 7700X를 아마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13600K가 워낙 괜찮은 성능에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7-12세대 i9-11세대 이거 사면 진짜 흡우죠. 특히 11세대는 중고로도 사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건 20만원 정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진짜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얘 사면 어차피 쿨러하고 보드에는 돈이 쪄고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쿨러는 더 비싼 그 세대고 보드는 13600K와 비슷한 수준을 써야 됩니다. 새 걸 사면 가격 가성비가 전혀 없는데 실제 이거 중고를 산다고 해도 30만원 중반 줘야 되거든요. 30만원 중반 준다고 쳤을 때 결국 총 구매금액은 13600K와 얼마 채 안 날 거예요. 중고로 사도 한 5만원? 6만원 싸게 사는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게 가성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5,6만원을 뺐나 그래봤자 24등 26등 가성비가 이런 놈을 따라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11세대 12세대 구매하는 거는 그냥 중고도 세금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메리트 있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가져오는 게 아닌 이상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자 5,800X 가성비 6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살 수는 있는 가격대 포지셔닝 하고 있긴 해요. 다만 여기서 돈 진짜 조금만 더 보태면 13600K가 보인다 라고 할 정도로 이거랑 가성비가 근접해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13600K 선택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얘네들 쿨러 보드 구매비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CPU에서만 얘가 한 10만원 싸긴 한데 10만원 투자해서 올라가는 게 꽤나 폭이 커요. 멀티 싱글 게이밍 다요. 사실 제가 지금 3090 기준으로 여기 게이밍 100분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13세대나 7000시리즈 힘이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5800X나 여러분이 아마 X3D 좀 더 높은 4080이나 4095급의 글칼을 쓴다 그러면 위에하고 밑에 그냥 노멀 5800하고는 거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5800X 사기는 약간 애매합니다. 성냥님 5700X는 어떤 거야? 5700X는 나쁘지 않죠. 실제로 5800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약간 떨어지는 멀티 성능은 수동 오버로 충분히 따잡을 수 있기 때문에 5700X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7600은 어떤데요? 7600 종합 성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여러분 7000시리즈 3D 모델 존보형으로 7600X 산다. 그럴 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중고를 팔아도 크게 손해 안 보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하위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는 거는 오케이 하겠는데요. 지금 단순히 구매하기에는 아무래도 13600K가 워낙 괜찮은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인텔 보드보다 지금 대체적으로 AMD 보드가 비싼 편입니다. AMD는 신형 보드를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인텔은 구형 B660이나 Z690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이오스 업데이트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어쨌든 비용 좀 더 싸게 짤 수 있다는 거죠. Q플랫이 있는 보드도 워낙 많기 때문에 CPU 없이도 업데이트가 가능한 보드를 고르신다면 확실히 메리트 있게 살 수 있거든요. 자 마인시 600K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한동안 아마 저번달 초까지만 사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뒤에부터 살기 애매하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보면 터무니없는 가성비는 아닙니다. 얘도 보면 가성비 총순위는 그래도 7위, 9위 정도니까 사실 샀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보는 그나마 미리 샀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보는 느낌이긴 한데요. 지금 와서 사기에는 13세대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한 달 전에 미리 사서 쓰고 있다 하신 분들은 한 달간 사용기간을 돈으로 취급했을 때는 크게 손해는 안 받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12600K의 구매는 약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600K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넘어가는 게 확실하게 좋습니다. 왜? 쿨러하고 보드를 거의 비슷한 메모리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CPU에서 돈만 조금 더 투자하면 확실히 멀티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5700원은 쓸만하다고 그랬으니까 넘어가고 11세대 12세대 i5 하위 라인업이나 아니면 11세대 i7 라인업이나 볼 필요도 없죠. 보지 마십시오. 5600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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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멀히 보드가격이 다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항목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워낙 CPU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게 또 더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AMD가 지금 7000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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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이 안 된다 싶으니까 국내에서는 5000K의 5600K의 미는 걸로 작전했나 봐요. 왜? 본사에서 가격을 내려줘야지 어떻게 대응을 할텐데 지금 7000K의 가격이 안 내리고 있거든요. 본사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대응을 못하고 월말 계좌맑기를 5000K의 더 까서 어떻게 팔아서 매출을 메꿔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더 내렸고 가뜩이나 가성비 좋았는데 여기서 몇천원이지만 얘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맞죠? 얘한테 5%예요. 7000K의 내려가면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렸으니까 여전히 살만합니다. 여전히 살만해요. 5600X가 나란히 가성비 1,2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600X랑 5600X는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게임 프레임이 거의 똑같이 나오고 싱글은 5600X가 좀 더 빠릿한데 멀티도 얼마 차이 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5600X 노멀 제품을 사시면 가성비 있게 100만원대 130만원대 PC 맞추기 정말 좋습니다. 3960이나 3960 Ti 정도 조합했으시면 참 괜찮으시피 생각해요. 그리고 12400F도 나쁘지 않은 가격도 있긴 한데 얘는 포지셔닝이 너무 겹쳐요. 얘네들이랑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가성비가 사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얘네들은 1600원대 가성비 1900원대 가성비 근데 얘 2100원이죠. 그러니까 5600X 노멀하고 비교했을 때는 12400의 가성비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구매한다고 하면 그냥 5600 단위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AMD CPU 중에서 유일하게 강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가격대 대안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분홍색으로 찍어줬어요. 지금 인텔이 하위 라이너 논케이버전 CPU가 한 2-3개월 안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걔네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5600의 아성을 위협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i5 가격이 오른다고 제가 루머를 봤어요. 실제로 저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600 가격대에 신형 i5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앞으로도 이 가격대에 CPU는 한동안 5600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700G나 4750G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픽카드 단다 그러면 게임이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제품인데요. 내장 그래픽이 나름 출중하고 멀티 성능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 좀 엑셀 파일 좀 큰 거 여는 사무용도 뭐 그런 용도로 쓸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무용도로 쓸 때 나는 여러 개 다용도로 띄워놓고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쓸 때는 그냥 쓸만한 제품 근데 그건 특수 용도이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중상급 CPU 한번 쭉 긁으면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럼 추천 목록이 뭘까요? 5600 5600 노멀 이 사이에서 그냥 5600 노멀 간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5700X까지 가도 됩니다. 실제로 얘는 쿨러하고 보드가 5600하고 거의 동급인 제품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별로 추가가 안됩니다. CPU 비용만 한 10만원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짜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바로 그냥 103600K 가세요. 이 사이에 있는 애들 어떤 거 들고 가도 14600K만큼 메리트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좋은 작업성 특히 영상 편집이나 원컵 방송 이런 거 할 때 확실하게 녹화할 때 CPU로 할당하거나 아니면 영상 편집할 때 이 13600K가 12900K만큼 성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티가 납니다. 이거까지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직업적으로 사용한다. 아니면 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최상위 게이밍 CPU 갖고 싶다면 딱 13700K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온도 잡기도 어렵고 비용도 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보드 비용도 조금 더 줘야 될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딱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 목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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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품 추천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중급형, 보급형 봅시다. 여기는 이제 사실 다 말라 죽어서 없어요. 고사당해서 있는 게 12,100 뭐 5,600 수준밖에 없는 것 같아요. 12,400하고 12,400 이 중에서는 제일 대장이긴 한데 가격도 대장입니다. 가성비 총개로 보면 별로 안 좋아요. 2,000원대 가성비예요. 5,600 수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서폭 비싸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편이고 5,600 보시면 가성비가 1,600 1,700원 사이 정도에 속하죠. 그리고 12,100이 또 1,600원 정도니까 얘네 둘이 가성비가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따지면 12,100이 가성비가 좋다. 얘가 총값 1이니까 이거 사겠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나 CPU 성능에 대한 가성비 보드하고 쿨러 가격만 대충 포함해서 계산을 한 건데요. 그래픽 카드 성능이 떨어지는 걸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12,100은 생각보다 페널티가 큽니다. 이 두 개 게임 성능 차이가 5%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3079이나 3060 썬다고 했을 때 5%가 대충 어느 정도 비용되나요? 한 3만원 4만원 정도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손해를 더 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12,100을 갔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3060 3060 3070 3070 3070 3070 3050 6050 정도의 글카를 쓴다고 쳤을 때는 확실하게 5600의 가성비가 좋습니다. 근데 2060도 안 되는 1660 슈퍼 1650 3050 정도 쓴다고 하실 때는 12,100이나 5600 실질적으로 비용상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비용이 떨어지는 게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걔네들은 좀 저렴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나더라도 비율이 크지가 않는 거죠. 그럴 때는 12,100 쓰는 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등급에 글카드 쓰냐에 따라서 맞춰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 라인업입니다. 미래를 조금이라도 보고 계신다면 약간 업그레이드하고 쓸 수도 있다 나중에 그럼 5600 가는 게 무조건 나을 거고요. 당장에 나는 1660 혹은 30000 정도 꽂고 쓴다고 그랬더니 12,100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얘네는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12,100에 꽂는 H610 보드는 i5를 꽂을 만한 품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싼 거예요. 10만원짜리 보드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본 쿨러 쓸 거고 케이스도 그리 높지 않은 걸 쓸 테니까 얘는 솔직히 미래가 없습니다. 이걸로 짜시면 고 생각하고 구매하시기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형편은 없습니다. 가성비 형편없어. 오 5,500 월대성능 괜찮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게임성능 너무 구려요. 너무 그리고 싱글성능도 구려서 조금 둔감한 게 여러분 느껴질 겁니다. 이거는 싸긴 한데 살 까부짓이 없는 제품. 그래서 밑에 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하급보급형 한번 볼게요. 하급보급형 보면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만백이나 만백F 사세요. 나머지는 여기에 12,100 들어가는 거 보면 가성비가 그래도 3등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1,2등이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얘네 0.1클럽밖에 차 않는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바로 2등이 얘다. 그렇습니다. 사실 돈준 만큼 11,100으로 가면 성능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요. 여기 라인은 대체적으로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만백 가지고 게임을 한다? 만백 성능이 생각보다 좋다고 하시는 분은 11,100이나 5,600을 안 싸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사실 게임성능 차이 좀 나아요. 특히 최소 프레임 방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평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여도 저거는 쓰기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하고 디스코드 카톡 유튜브 영상 이런 거 같이 보는 게 많은데 그럴 때는 진짜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코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무용도로만 쓴다 치고 11,500에 저렴한 GT730 이런 거 그런 거 집어넣고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만백에다가 내장 그래픽 쓰시거나 그 정도로 쓰시는 게 무난한 제품들이에요. 어디까지나 얘네들은 뭐다 뭐 영업용 포스 PC나 아니면 진짜 간단히 사무용 인강 보는 이런 정도 그 정도로 쓰기 좋은 PC고 딱 선택을 포근 이거 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뭐 글카드 와서 게임한다 그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상급부터 학급 보급형까지의 CPU들을 한번 가성비에 맞춰서 추천해드렸습니다. 어때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도 제가 추가로 설명하진 않겠지만 같이 봐주시면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11월 CPU 가성비 마무리 짓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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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